뉴욕에서 전해드리는 뉴욕 이씨와 뉴저지 니나의 지금은 뉴욕미니 사실 여기서 한국갈때 2주 자가금리 너무 길지 않아요? 길죠. 그게 부담돼서 못가죠. 그쵸. 특히 뭐 비즈니스 사실은 뉴욕미니 한국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나 직계가족 장례식 이런 경우에는 그 자가격리 기간을 조금 줄여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격리 면제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미국에도 격리 면제가 있어요. 미국은 저희가 이제 얘기했지만 본인의 양심에 맡기는 걸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미국에서 한국에 가실 때 격리 면제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지금 이 변이 바이러스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변경 강화되었다. 이렇게 한국에서 그 면제 조건도 그래서 일단 이 격리 면제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뭐 장례식에 참석하는 경우 뭐 사업으로 인해서 비즈니스 트립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일단 이게 원래는 자가격리가 14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인도적인 목적 뭐 장례식 참여라든지 이런 거는 7일 그 외에는 최대 14일까지 자가격리 기준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반으로 줄여주는군요. 그리고 인도적인 목적의 대상이 축소가 됐어요. 그래서 본인이나 배우자의 장례식. 그런데 본인도 장례식에 어떻게 갈 수 있지? 본인 장례식에는 못 가잖아. 본인이라는 게 아 본인의 배우자의 장례식 그럴 수 있죠. 배우자는 아마 부모까지만 가능하고 있고 맞아요. 본인의 부모와 배우자의 부모까지 갈 수 있어요. 가능하고 그것도 근데 부모도 아마 한국에 부모 장례식을 해줄 수 있는 형제 자매가 있는 경우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일단 제가 본 그 자료에는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 비속 장례식은 가능하다. 그 대신 배우자나 본인의 형제 자매 장례식은 못 가세요. 그렇군요. 뭐 가실 수 있지만 자가격리 2주로 하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7일도 너무 길지 않아요? 그런 분들은 그렇죠. 장례 일정이 우리는 3일장인데 보통 그렇죠. 그거 다 끝나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좀 안타깝네요. 그렇죠. 이게 조금 아쉽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 돌아가신 다음에 화장을 해서 유구를 들고 갈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되세요. 그런 분들은 그러면 격리를 14일 하셔야 되는구나. 꽉 채우셔야 돼요. 이렇게 유구를 가지고 와서 지금 장례식을 할 건데 7일로 줄여주세요 하면 되지 않는데요. 그 다음에 중요한 사업상의 목적으로 가시는 분들도 축소가 됐어요. 네. 주요 기업인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네. 그래서 허가 대상이 뭐냐면 임원급 등 소수 필수 인력 대표이사 뭐 이런 거. 그런 분들만. 네. 아니면 이분들의 명의로 위임장을 받은 경우. 그 다음에 이 허가 사유는 계약 및 약정 체결할 때. 네. 체류 기간이 7일. 계약이 있을 때. 그렇죠. 7일. 뭐 이렇게. 그런 경우도 이제 7일만. 7일만 해 줘야 돼요. 근데 또. 7일도 기네요. 그렇죠. 사실 길어요. 근데 14일에 비하면은 뭐 조금. 그 반으로 줄여준 거긴 하지만. 그렇죠. 그래도 계약 하나 하러 가는데 7일 동안 격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공의적 학술적 목적은 제외. 네. 이런 분들은 격리 면제에서 발급 중단 이다. 뭐 이렇게 얘기가 있는데. 그렇군요. 인도적 목적부터 조금 다시 차근차근 볼게요. 장례식 참석에만 한정돼요. 뭐 지금 뭐 위중하세요. 뭐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곧 돌아가실 거 같아요. 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가봐야 돼요. 이렇게 안 되는군요. 네. 장례식 참석에만 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발급 대상이 우리 국민 및 외국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시민권자들도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 존속나. 그리고 재혼 부모님도 포함이에요. 아 부모님은 다. 새아빠 새엄마 요것도 된다는 얘기에요. 그 다음에 사위 며느리 요것도 되죠. 네. 그 대신 아까 말씀드렸듯이 형제 자매는 안 되는 거예요. 형제 자매는 안 되고. 네. 그래서 심사 기준은 국내외 공적 서류를 통해서 가족관계를 확인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외국인인 경우에 외국 권한 당국이 발행한 가족관계 증명서. 아이고. 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출생신고서 뭐 혼인증명서 뭐 이런 거. 그렇군요. 네. 요런 거 해야 돼요. 그래서 뭐 여권 필요하시고요. 네. 그 다음에 출입국 항공권 필요하시고요. 그 다음에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서라고 있어요. 요것도 영사관 홈페이지에 가시면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 있어요. 요걸 쓰셔야 되고요. 격리면제 동의서 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망증명서 같은 요런 증빙 서류가 필요하시고요. 그 다음에 미시민권을 취득하셔서 이름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름 변경 증명서를 추가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가시기 전에 준비해야 될 게 많네요. 준비할 게 많아요. 그 다음에 국내 체류지 증빙 서류랑요. 활동 계획서를 작성하셔야 돼요. 아. 내가 어떤 일 때문에 지금 한국을 나가고 장례식을 언제 참석할 것이고 어떻게 어떻게 할 것이다 라는 활동 계획서를 쓰셔야 되는데 요 서류는 다 영사관 홈페이지에 있어요. 다운로드 받으셔서 작성을 하시면 돼요. 네. 그런 서류들 다 있어야 7일간 경미가 가능해진다. 그래서 요렇게 인도적인 차원에 진짜 갈등이 많이 되시겠다. 그렇죠.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막 마음이 급한데 그러면 가고 싶은데 또 그런 과정들 때문에 그렇죠. 이미 장례도 다 끝났을 거고 안 가는 게 낫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 같고 맞아요. 그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네. 그래도 또 굳이 가야 할 상황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서류들을 또 꼼꼼하게 다 준비를 하셔야 되고 맞아요. 요게 좀 힘드실 거 같아요.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네요. 그 다음에 중요 사업상 목적의 경우가 있다 그랬죠. 네. 역시 발급 대상은 우리 국민 및 외국인이에요. 그 다음에 중요한 사업상의 목적이 하나입니다. 예를 들면 뭐 새로운 계약을 한다던가 그런 경우 네. 뭐 신설로 뭘 이렇게 설치를 한다던가 뭐 요런 것들이겠죠. 네. 발급 절차가요. 국내 기업단체의 발급 신청서를 내요. 네. 그러면 기업인 종합센터에 접수가 됩니다. 네. 그 다음에 관련 부처에서 심사를 한 다음에 외교부에 이제 그 승인이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근데 관련 부처가 무엇이냐 산업부 문체부 농식품부 국토부 금융위 중소기업부 교육부 과기부 식약처 방송통신위원회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이 중에서도 부처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산업부가 총괄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니까 그 사업 분야가 워낙 다양하고 다르니까 각 그 자기의 사업과 맞는 부처에다가 신고를 해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네. 여기도 이제 제출하셔야 될 것이 많아요. 여권사본 재직증명서 그 다음에 신청기업 단체 등에 관련된 정보 뭐 법인 등기부등본 뭐 사업자등록증 그 다음에 계약직이나 프리랜서인 경우에는 계약서 이런 걸 내셔야 되고 방문 목적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초청장 계약서 초청장 클럽하우스 생각나네. 사업 그 다음에 행사 등의 진행사항 그 다음에 방문외국기업단체 현황 그 다음에 역시 격리면제서 발급신청서 동의서 이렇게 내셔야 돼요. 와 서류가 한두개가 아니네요. 서류가 한두개가 아니에요. 서류가 한두개가 아니에요. 근데 뭐 또 중요한 뭐 계약권이나 사업상 그렇죠. 중요한 업무가 있다면 이분들은 어쩔 수 없죠.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까. 자가격리를 하시면 되니까 그런 경우는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국외 출장 공무원이 있어요. 공무원에 따라서 단기 출장 가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뭐 국가 지방 공무원 되시는 분들 발급 절차는 인도적인 목적과 동일해요. 그 다음에 출장지에 대사관이 없을 때는 별도 신청 없이 공물 출장 명령서로 대체를 할 수 있대요. 그 다음에 발급 대상은 공무원이 공무상 9개로 단기 출장을 가는 경우 14일 이내 현지 격리 기간을 제외한 14일 이내에 출장에 해당이 되시는 거예요. 네. 그렇죠. 14일 동안 출장인데 14일을 자가격리를 해버리면 그렇죠. 일을 볼 수 없잖아요. 없으니까 그 14일 이내에 볼리를 보셔야 되는 분들에 한해서 7일로 줄여준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제외공관 및 국제기구에서 일정 기간 근무 후에 귀임하시는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된대요. 그건 무슨 말인가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일을 하시다가 귀국하시는 경우에는 요기 케이스에 해당이 안 되시는 거죠. 완전 귀국의 경우에는 14일 경계하시고 한타 네. 그렇죠. 그 다음에 학술 공익적 목적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국가적으로 아주 중요한 국제 회의라든지 네. 행사라든지 학술회 기술 지원 이런 것에 해당이 돼요. 네. 그래서 국내 기업 단체에서 발급을 하고 신청을 합니다. 그 다음에 관련 부처에서 여기서 심사를 해요. 그 다음에 외교부에서 승인을 해서 발급을 해줘요. 대신 국제 회의 같은 경우는 규모가 굉장히 클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반드시 질병관리청과 사전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네. 요즘에는 뭐 그런 큰 규모의 국제적인 행사가 잘 대면으로는 되지 않은 거니까 우선은 그때 혹시나 하는 상황에 대비해서 만들어 놓은 규정인 것 같네요. 네. 어쨌든 급하게 한국을 가셨다가 와야 되는데 좀 자가 격리 기간 너무 길어가지고 힘드셨던 분들 계신다면은 뭐 인도적인 자원 장례식 참여라든지 아니면 사업상에 중요한 일로 방문하실 때는 요렇게 또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가고 싶어요. 한국에요. 어떻게 사업.. 한국.. 여기서 한국 가는 건 이렇게 어렵고 네. 한국에서 미국 오는 건 상대적으로 좀 쉬운 편이고 그렇죠. 뭐 근데 또 걱정이 여긴 또 미국에 오면 또 너무 감염이 쉽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맞아요. 네. 뭐 어쨌든 그런 상황이라는 거 아시고 네. 미국에 오시고 싶으신 분들은 오셔도 될 것 같은데 그렇군요. 오세요. 그렇죠. 오셔가지고 코로나 검사 자주자주 받으시고 마스크 잘 쓰고 다니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뉴욕 미니 이씨 저는 리나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빠이